아 정말 죄송한데 쪼고님 제가 따라다니기 좀 할테니깐 저 치안좀 딱 하고 올께요 그냥 진행좀 해주세요 킬렘린이랑 같이 네 그래요 오오 카빙님 걸렸어 노노 걸림 걸렸어 걸렸어 걸림 백 킬렘린 앞에 이거 진행좀 해주세요 백 백 조심해야 돼 에드는 할지도 몰라 아 잘못하면 조금 에드될 뻔 했잖아 어 킬렘린 진행해주세요 저랑 파랑님 여기 남아서 이따가 할게요 아니 왜 저렇게 가 하하하 똥게임 이씨 아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아 여기 어디야 벽에 걸렸어요 조심조심 벽에 걸렸어 걸렸어 벽에 걸렸나봐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